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로망 내 술은 내가 만든다 하... 얼마나 멋있냐 51, 52, 53, 53 오오오오오 세상에 정성이 안 들어가는 건 없네요 There is no one here 선생님 술과 제 술 상인분들에게 드리고 어떤 술이 더 맛있는지 간 김에 그것도 물어봐야겠다 혹시 BTS 아세요? 아! 한다고 백종원 선생님 아세요? 아! 모른다고!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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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삼성경팬데 이거 잠깐만 종이라도 썩차 이거 아 여기는 모르세요? 혹시 얘는 모르세요? 모르세요? 이미남이 누군지 몰라요? 이런..이런 태적 귀한 걸? 시험 한 번 이게 1번 이게 2번입니다 뭐가 더 맛있는지 1번이 더 맛있어 1번이 더 맛있어요? 2번? 2번! 박빙이네 박빙이요 심판 누구가 오늘 와? 누구 부르기로 했잖아 너 오늘 한 명 부르긴 했어요 오오오오 아 여기 오셨을까 제가 요리 중이어서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제 마음같은 하루 되시지 아아아아아아 all your burdens yeah and I said ooh